베이비 몬스터! 오늘 스타키던미들 뮤비! 오늘 뮤비 보잖아 우리 우리 이 자리를 두 번째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떨리고 빨리 보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약간 이런 서정적인 노래를 했잖아요 맞아 감정 연기하면서 립싱크하는 씬이 많았잖아 다들 좀 어려웠던 거 같아 왜냐면 주변이 사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했는데 그래서 막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요 부끄러웠어 나도 아선이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공간에 뭐가 들어갈 거야 하시면서 여기를 톡 치고 이게 너무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 노래가 되게 가사가 좀 비전의 여주인공 맞아 맞아 우리는 항상 힙합 맞아 힙합하기로 그래서 좀 표정 연기가 많이 어려웠던 거 같아요 맞아 빨리 볼까 우리? 그러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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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큐 큐 우와 뭐야? 우와 우와 진짜 예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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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룩이네 우리가 어린한거 우와 왜 이렇게 예뻐?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우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귀여운데 예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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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예뻐 오 마이 갓 진짜 살이여서 아파요 진짜 살이여서 아파요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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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이거 양머리 이제 잘 어울려 진짜 예뻐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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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붙이니 하하하 하하하 우와 우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와 왜 이렇게 예뻐 진주야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와 야 공주 나왔다 공주야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우와 에이스야 완전 핑크 핑크 그니까 와 진짜 예뻐 야 잠깐만 우리 왜 이렇게 예뻐 아 데몬테니아 어 우와 로컨이 와 와 로컨이 와 와 와 와 진짜 예뻐 뭐야 와 와 나 이거 진짜 언니 진짜 예뻐 와 와 와 와 와 진짜 예쁘다 와 와 와 와 와 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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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 하필라 워 와 오 그 merry 날 건너를 워 와 와 대박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거 정말 맛있겠다 우와 이렇게 나와 진짜 예뻐 엘사야 뭐야 진짜 예뻐 계단 대박 우와 진짜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진짜 우와 와 대박 우와 우와 예뻐 오 계단 미쳤는데? 미쳤다 미쳤다 오 누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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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진짜 예쁘다 우리 진짜 예뻐 오 마지막까지 뭐야 뭐야 우와 잠깐만 공주가 몇 명이야 잠시만요 너무 예뻐요 다 진짜 미쳤어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아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무래도 베이비몬스터 팬인 듯 와 근데 진짜 진짜 뮤비 잘 나왔다 그니까 진짜 진짜 여태급 세트도 진짜 예뻤잖아 진짜 예뻤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약간 그 CG가 있어야 돼가지고 응 조금 막 초록 색깔이 많았잖아요 맞아 연기를 맞아 근데 이렇게 완성된 거 보니까 너무 와 너무 예쁘다 와 그럼 또 이런 약간 비하인드 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응 이거 뮤비 찍으면서 응 서로 막 눈 마주치고 그런 게 진짜 되게 많았잖아요 아 눈 마주치면서 너무 웃긴 거야 아 루카 언니 아 루카 언니 아 루카 언니 아니 나는 티키타랑 아사란도 같이 했어 그 마지막 씬에서 티키타랑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거든 눈 마주치면서 그것도 너무 웃겼어 아사란나 저랑 루카 언니는 씬에서 크리스탈을 이렇게 다 뽑았는데 근데 거기서 하면서 근데 웃긴 게 나한테는 카메라가 그냥 뒷모습만 나와 근데 아사란나 표정이 나오니까 야 아니 루카 언니 또 네 이러면서 미안했어 이러면서 줬을 거 아니야 아련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 그냥 웃고 있어 아 맞아 너무 너무 여성이 돼 그래도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응 진짜 잘 나왔어 너무 만족합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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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스톱인던미들 두 번째 뮤비로 또 다시 찾아뵙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서정적이고 감정적인 곡도 잘 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녹음도 하고 이렇게 뮤비까지 찍었는데 약간 좀 설렘 많았고 약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발라드 곡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릴렉스 하고 싶으실 때 좀 많이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열심히 많이 찍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뮤비 어떠셨나요?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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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 봤고 다들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뿌듯한데 팬분들은 어떻게 봤을지 너무 궁금하고 저희 멤버들도 열심히 아주 촬영했고 또 좋은 결과물 나온 것 같아서 저희 모두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곡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나오기 전까진 스톱인덤미들도 많이 많이 듣고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비몬스터였습니다 바이바이